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거지같은 것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기인들도 무서워가지고 태양기 근처도 안 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이런 거 살다 살다 처음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사람 3명이 식당에 들어갔고 추가까지 해서 총 6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욕먹고 쫓겨났어요 인원수대로 주문을 안 했다는 게 이유죠 원제 아니 인원수대로 주문해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랑 저랑 모처럼 3명이서 외식을 하러 갔어요 메뉴는 일반 구이랑 두루치기 딱 두 개뿐이었고 종업원이 뭐 주문하실 거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우리 일단 구이부터 먹어보고 두루치기 주문할까? 이랬더니 두 분 다 알았다고 해서 종업원한테 일단 구이로 4인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뉴판에 인원수대로 주문해달라는 글이 분명 크게 보이긴 했지만 이게 뭐 적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3명이서 2인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4인분 시켰으니까 뭐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물론 종업원도 바로 알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참고로 여기요 1인분 가격이 17,000원이며 양이 적어가지고 근처 다른 식당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나온 구이 4인분을 먹었고 역시 양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가게 직원을 다시 호출해가지고 두루치기 2인분만 더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에? 이 분 표정이 바로 썩어버려요 그러더니 여기 보이시죠? 저희 가게는 기본 방침이 인원수대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인분 아니면 못 드려요 딱 이러는 겁니다 진짜 너무 황당해서 예? 아니 저희는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구이를 4인분이나 먹었는데요 그래도 안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구이는 구이 두루치기는 두루치기니까 무조건 이런 수대로 3인분을 주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인분을 또 시키기엔 왠지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냥 딱 2인분만 먹었으면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두루치기 3개 주문할 테니까 남은 건 따로 포장해가도 되겠죠? 라고 물었더니 어렵시오? 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진짜 순간적으로 장난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구이는 2인분 추가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건 또 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처음에 4인분은 왜 받았냐 3인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이건 뭐 보니까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그냥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되는 게 이때 저랑 저희 부모님 특별히 따지거나 얼굴 붉힌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이러고 좋게 말하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다른 종업원한테 아니 한글도 못 읽나? 메뉴판에 떡하니 적혀있는데 아우 저렇게 묻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들 멍청한 거야 이러면서 뭐라 뭐라 나블나블루 난리가 나요 우리한테 다 들릴 정도로 뒷담화를 했다 이거예요 아니 나가고 나서 하던가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들어가 따지려고 했는데 이때 저희 아빠가 말렸어요 아이고 그냥 오랜만에 외식했으니까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부모님 앞에서 그러기 그러니까 그냥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집에 와서도 기분이 너무 그지 같아요 아니 공짜로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돈 내고 밥 먹었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죠? 아니 그 이전에 정말 저희가 틀린 겁니까? 계속 틀린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장사 진짜 그지같이 하네 진짜 웃기는 가게네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에 구이를 먹고 두루치기를 시킨다라고 말을 했을 때 두루치기도 3인분부터 나갑니다 추가를 해도 3인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이 3 두루치기 3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안내를 했어야지 장난치나 이씨 2번 야 네이버 리뷰에 박제해버리고 싶은데 거기 어딥니까? 끌 끌 끌 끌 3번 오! 야 이거 좋은데? 느낌 온다 조만간 사건 반장이 올라올 것 같아 끌 끌 4번 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개 멍청한 셈법이라 저도 정신이 멍해집니다 혼미하네요 와 쓴이 진짜 어이없었겠다 이거 어떻게 참았대요? 5번 뭘까? 이게 뭐지? 뭐 되게 일하기 싫은 알바생인가? 오늘 그만두는 거야 뭐야? 아니 뭐 이딴 그지같은 경우가 다 있어 미친 거 아뇨? 6번 야 진짜 그지같은 가게다 정확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7번 네 진짜 살다살다 이런 미친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기적의 계산법이네요 고깃집에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처음에 삼겹살 2인분 먹고 그런 다음에 항정 1인분 가브리살 1인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면서 최대한 다양하게 맛있게 먹고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저기 뭐야 어디예요? 8번 직원 참 그지같네 내가 사장이면 쟤 바로 잘랐다 어이구 9번 아 미친 진짜 겁나 웃었네 만약 저였다면 저 미친 소리 듣자마자 바로 사장 호출했습니다 아니 처음에야 인당으로 잡는거지 그 이후부터는 1인 추가도 가능한거거든요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 융통성인데 그 머리 참 안돌아가네 뭔지 알거 같아 어? 하기 싫은거지 참고로 저희 집은 분식집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됐으니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요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 두번 다신 안갈거지만 말이죠 10번 혹시 사장이 없는 가게 아닌가 정신나간 알바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엉터리 계속한거 같은데 말이지 네 됐으니 제가 글쓰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사장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좀 까칠하다고 하네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두번 다신 안갈거지만 말이죠 2번 뭐? 사장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장사하기 싫어서 그런거지요 제가 어릴때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했는데요 이때는 지금처럼 1인 1메뉴가 당연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재들 막 서너명이 와가지고 갈비탕 한개 주문하고 그걸로 소주를 몇병도 까고 그랬거든 그런데 뭐 셋이 와가지고 4인분에 2인분 추가했는데 아무리 메뉴가 달라도 그렇지 총 6인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이건 고마운거지 젖다위로 장사를 한다고? 그리고 포장은 또 뭐야? 용기가 만약에 없어서 그런거면 양해를 구하고 비닐팩에 넣어주면 되는건데 왜 이런 날지요? 우리 가게 손님들은요 막 먹다 남긴 뼈같은거 자기집 강아지 준다고 싸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우리 다 싸줬어요 와 장사 거지같이 하네 배불렀구만? 11번 아니 잠깐만요 9위 2인분 추가 왜 안되는? 아니 다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9위 2인분 추가는 왜 되는거죠? 그리고 처음에 4인분은 또 왜 되는거야? 어? 지들 말로면 3인분밖에 안되는거 아니냐고 말이 하나도 안맞는데 혹시 지구인 맞대요? 12번 저런거 말이죠 평소 자리만 차지하고 적게 시키는 놈들에 한해서 해당하는 기준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아니 이미 1원수 이상을 더 먹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개똥같은 논리요? 끌 끌 끌 끌 여하튼 뭐 쓴이가 안 싸운건 잘했어요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융통성 없는 것들 절대로 상대하면 안되는 종자들이요 차라리 그냥 모질고 나쁜 놈들이 훨씬 더 낫다 이거요 13번 어? 뭐냐? 아니 저러고도 장사가 안망해? 14번 와 진짜 역대급으로 똥멍청한 식당이다 끌 끌 끌 끌 야 아니 일반적으로 뭐 3명이서 처음부터 2인분 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뭐 거짓같죠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런건 있습니다 뭐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뭔가 그 비율이 있어가지고 최소가 3인분이다 이런게 있습니다 음식들 중에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거라면 아니 그런게 아니라 해도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제조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 3인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융통성 있게 말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는 장사하기 싫은가보다 그죠? 어? 어? 진짜 용감하네 어? 멋지네 어? 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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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